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장동 개발비례 의혹 사건과 같이 초대형 사건, 단순히 초대형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담기가 힘든 그런 사건이죠. 초, 초대형 사건과 그 주인공이 되는 그분을 그냥 덮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회에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에 참 잠을 못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자주 하게 됩니다. 12월 8일 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에 기자들과 잠시 만나서 특검 수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수용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여당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받기 바랍니다. 10년 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리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가지고 지금 와서 황당한 소리를 여건이 해도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받으라는 얘기를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건 아마 특검에서 재수사하면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일종의 쌍특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잔말 말고 이런저런 조건을 대면서 이리쏭 저리쏭 빠지지 말고 특검 받으라 이야기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 여부가 초미에 지금 관심거리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는 12월 8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요? 대장동 개발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요구하면 받고 오늘이라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홍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검에 관한한 특검을 하지만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붙여가지고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다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대장동 비리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비리카리털이 합착한 민생비리입니다. 여태 대장동 하나에 목매던 당 지도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도대체 도둑이 몽동이를 들고 뻔뻔스럽게 설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몽동이를 들고 뻔뻔스럽게 설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하면 윤석열 후보 측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조건을 붙여가면서 이리저리 피하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특검을 다시 한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붙이면 특검을 하자는 얘기라면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미루는 것처럼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것을 알 테니까 더 이상 전파 낭비하지 마시고 시방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를 위해서 부산저축은행권을 포함해 특검을 받겠다고 저희들이 논평을 통해서 밝힌 지가 벌써 3주가 됐습니다. 3주 전에 이미 다 밝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의 지적이 조금 초점을 벗어난 그런 감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인 12월 1일 날 수요일입니다. 무슨 대선이 이렇게 문 대통령 소나기 속에서만 놀아나는가? 여야 주요 후보들과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사건들이 터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문 대통령은 수사를 하는 신용만 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을 회피하거나 정치 논쟁에 미뤄버리는 정치 공작 수사를 진행시킴으로써 안개 속 대선으로 가져가고 있다. 대장동 비리, 변호사 비용 대납 비리, 고발 사주, 도이치모터 사건 등 사안 하나하나가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한 사건들인데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소나기에 지고 질질 끌면서 여야 후보들을 농락하고 혼자서 너끈하게 즐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마저 주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조속히 이런 수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여당과 야당이 정당한 정책 대결에 있어서 조속히 결론을 내줘야 될 것이다. 이제 그만 대선판에 대한 개입을 그만하고 마지막 하산 준비나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야 퇴임 이후에 안전도 보장될 것이다. 참고로 여건이 윤석열 후보의 공격에 주요한 소재로 활용해왔던 도이치모터 사건은 지난 12월 7일 날 도이치모터 관계자들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이 일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발 사주권도 3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 판사가 기각해버린 것이죠. 그것도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황교안 후보 역시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적 공분을 싸고 있는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덮으려고만 하고 검찰과 경찰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답은 특검입니다. 신속히 특검해야 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의 종범들로 보이는 4명의 사람들 유동규 정,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령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이들 가운데 딴 한 사람만이 정령학 회계사만 12월 6일날 첫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처럼 거대한 사건을 일체 그냥 덮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참 이 사회가 정상을 벗어나도 너무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